아루! 귀엽다. 오마이갓! 요즘 착각이 생겼는데.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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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을 설득해서 아루를 데리고 온 작은 보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된 아루의 초보 보호자입니다. 한 달? 한 달밖에 안 됐구나.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강아지를 직접 보호자를 해본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저희 온 가족이 다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적도 찾아보고. 강아구 훈련사님 채널도 막 보고. 아루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아루야, 밖에 나갈까? 아루? 아루, 밖에 나갈까? 나와봐, 아루. 밖에 나갈까? 응? 응? 이리 와. 차고 나가야지. 저거 저 보호자인 건데? 눌릴까 봐. 보호... 눌릴까 봐. 장난감이 아니야. 이리 줘. 하지 마. 갑자기... 이리 와, 차야지 가지. 뭐 하자. 이리 와, 아루. 뭐 하자. 이리 와, 아루. 이리 와, 아루. 아, 아루야. 이거 해야지 가지. 이리 와, 아루. 아루, 이리 와. 이리 와, 아루. 입질 때문에 산책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목줄을 할 수가 없어서 산책은 꿈도 못 꿨고요. 목줄을 채우기만 했지 푸르지도 못한 날이 여러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소변보고 한 거 그 목줄에 다 달고 다니는데도 저희가 무서워서 그걸 빼지를 못한 날이 여러 날이었는데. 어? 이리 와. 어? 오, 완전히 화났네. 오, 완전히 화났네. 자, 이리 와! 자, 이리 와! 자, 이리 와! 자, 이리 와! 어, 무서워. 아루, 이리 나와, 얼른. 얼른 나와, 아루. 이리 와. 아루, 아루 나와요. 아루, 이리 나와. 산책 가자, 아루. 어? 네, 사실 아루는 여기저기서 파양을 당하고 결국 이제 저희 집에 온 지 이제 딱 한 달 된 상태이라서. 아, 파양. 임시보호서를 한 네 번? 파양을 두 번? 이전에 보호하고 계신 분한테도 첫날 이렇게 물어서 첫날부터 파양을 당했고. utilized나.